그냥 뱅은 군님 어디 오셨어요? 순두부먹으로 왔어요 순두부먹으로 왔어요? 꼬멍이도요? 네, 순두부집이요 아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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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hmm 성 입 Fest 맛있어? 몰아ss 애기가 될 수 없네 꼬멍이 오늘은 토끼 옷 입었어요 이렇게 옷이 많은데 아빠는 맨날 똑같은 옷만 입히고 군복만 입히고 그치? 아빠랑 세트로 아이 신나 아이 신나 뛰어다니는 거야 꼬멍이 야 거기 가지마 거기 왜 가 발 아파 발 아파 발 아파 안 돼 야 거긴 왜 가 우리 좀 와 거짓보지 말고 조직 게임할지 저거 표정 봐라 이리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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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뛰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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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 작게 아이 작게 아이 좋아 아이 좋아 아이 좋아 거기 왜 자꾸 가니 여기 브런치 카페 뭐 가능한지 물어보고 올게 꼬멍아 어 아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한글자막 by 한효정